호날두 폭행 혐의에 따른 문제가 진정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더 확대되는 문제가 더 붉어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하루 전에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 말씀드렸고 경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AS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한 무슨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호날두가 사과를 좀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인스타그램에 근데 이거에 대한 아이 14살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는 무슨 사과를 이렇게 해 그 사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이번 주에 경찰 조사하기로 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호날두의 잘못된 사과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솔직히 말하면 얘기했죠 이거 사과 문제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답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호날두 정도 되면 변호사들이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사과문도 굉장히 정제되게 잘 올라오는 편이에요 아예 사과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저희 노쇼 때처럼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굉장히 사과문이 잘 나와요 진짜 모범적으로 나오거든요 사과문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쓰고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또 밝히고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두리무실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그렇죠 그게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건 피해자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먼저 피해자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과문의 핵심은 그러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날두의 사과문이라고 할게요 그 글에 그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 조절을 내가 못했다 근데 축구는 참 중요한 건 팬들이 참 소중하다 그러니 언제 한번 OT로 한번 와라 초대해 주겠다 저희도 보면서 아니 이게 뭐지 뭘 잘못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사과 얘기도 없어요 그 아이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아이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변명이죠 감정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축구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뭐 이런 식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보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문제 생길 텐데 그랬더니 역시 즉각적으로 여론도 그렇고 지금 어머니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과 우리가 뭘 사과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땐 최소한 와야 되지 않냐 뭐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인스타가 아니라 직접 연락을 한다든지 먼저 연락했어야 된다 먼저 연락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진짜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 나도 피도 좀 나고 경기도 쥐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말 내가 못한 거라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왔냐 아니면 무슨 찾아라 왔냐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더군다나 오라고? 마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힘들잖아요 피해를 입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와요 내가 저녁 한번 멋지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게 보여줬어요 그 자체가 이게 동네도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맨유아구 리버풀이라는 데가 맨체스터, 리버풀이, 서울, 인천 느낌이거든요 인접해 있잖아요 도시가 한 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피해자한테 언제 서울 한번 오라고 내가 비싼 유리 사주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또 어쨌든 꼬마는 호날두도 당연히 호날두 같은 스타들조차 보길 원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버튼 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안 맞았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문제가 아무래도 정리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까 이거?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텔레그래프하고의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?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그 사과는 나를 오히려 더 화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쩌면 저렇게 무리할까 생각했다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크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버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몇 시간을 고민했을 텐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였으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야 된다 모든 사람한테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랬으면은 우리한테 전화라도 해줬으면은 그랬으면은 우리는 행복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 뭐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 나 진짜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특히 가슴이 아픈 게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 그때는 진짜 몰랐다 근데 진짜 뭐 다 떠나서 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 아니 그거 누가 그러면 거기서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에버튼 팬이다 에버튼 팬이 왜 메뉴를 가냐 아 난 그게 제일 제일 진짜 그랬어 나 진짜 사과해 줄게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느낌이 사과해 줄게 이 스탠스야 우리 집에 와 뭐 뭐 해 뭐 이런 거 실제 뭐 그 아이가 에버튼 유니폼 입고 간 사진들도 올라왔었죠 물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 아이는 호날두 팬이기도 하다 에버튼 팬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맨유 경기를 처음으로 보러 간 거긴 하다 하지만 아이한테도 한 번 물어봤다 호날두 보러 갈래? 그러니까 아니요 싫어요 아 그 사건 이후에? 아이고 충격이지 사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도 사실 상아암기업 때문에 이 오랫동안 트라우마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자신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다라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실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폭행 혐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성년자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16세 이하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을 하게 되면 최대 법적으로는 36개월에 구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인지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선수들의 코멘트도 나와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예전에 리버풀에서 뛰기도 했죠 스페인 출신의 왼쪽 풀백 네 그냥 호세 헬리케가 그건 얘기했죠 호날두는 위대한 선수는 맞긴 한데 나는 걔 예전부터도 별로 안 좋아했다 이러면서 본인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해왔다 이번 건도 그거가 약간 좀 엮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 약간 호날두의 스탠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로는 요새 인성이라는 편을 많이 쓰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사과문은 약간 좀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굉장히 특권의식 되게 자기가 대단하고 그래서 마치 막 만나러 가줘야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사과문이었어요 사과문 자체를 너무 잘못 적었어요 진짜 변호사들 뭐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주견에 아니 왜냐면 그런 거 다 하니까요 실제로 저도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걸 또 그 아이나 가족한테 가가지고 블링하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애초에 그러니까 그 사진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 멍든 손이랑 액정 깨진 거 그 사진을 올린 이유가 맨유팬이나 호날두 팬 쪽에서 어 애 때린 거 아니다 그 뭐 싱가드 내려친 거다 어 이거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증거 사진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팬이냐 이걸 떠나서 봐야 돼요 떠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은 정말 잘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아이나 그 가족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어쩌고저쩌고 피해자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금 공개를 해버렸다고 피해자 쪽에서 먼저 공개를 했죠 사진도 먼저 올리고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아니 그 아이가 그가 일반적인 아이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폐증과 그런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본인이 그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 그게 너무 슬픈 일 같아요 진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날두의 잘못된 사과가 더 문제를 키우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돼야 되겠죠 일단 뭐 어머니가 그런 얘기도 했죠 그 이번 주 내로 이제 경찰관과 만나가지고 진술 면담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뭐 고소를 할 건지 뭐 합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해는 느낌이고 아이가 무엇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심적인 어떤 고통 전국아 그 사진도 올라오고 이런 게 좀 그랬어요 더 이상 그런 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밝고 좋은 소식으로 네 아니 그 저 이 얘기가 바로 또 다음날 얘기할 줄 몰랐어요 맞아요 조금은 더 지나고 나서 이럴 줄 아는데 이게 워낙 그쪽에서 문제가 좀 크니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